지니 퀴즈 은근처치 프린세스 개한테 물렸어요 예 약속시간이 2분이나 지났는데 백설공주를 왜 안 오는거야? 오겠지 기다려보자 어? 저기있다 백설공주 기다렸잖아 거기서 뭐해? 늦어서 미안 여기 너무 좋아서 사진 찍고 있었어 하나 둘 셋 뿌 짠 이리와 신데랄라 같이 찍자 좋아 내가 찍어볼게 요렇게 이렇게 어? 잠깐! 개가 있잖아 그러네? 아 귀여워라 이렇게 큰 개가 귀엽다고 나한테 오지마 싫어 싫다고 내가 막아줄게 저리 가 저리 가 왜이래 아 이거 놔 어째네 뭐하는거야 위야매 나로 말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 응급처치 응급처치 지금 뭐하는거야 응급처치 프린세스 도와줘요 쉿 이럴땐 걔를 자극하지 않는게 좋아 조용히 있어보자 쉿 착하지 맛있는 간식 먹으렴 히히 휴 살았다 앞으론 조심해야돼 개와 마주쳤을 때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을 알려줄게 잘 들어 봐 함부로 만지지 않기 함부로 만지지 않기 낯선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만지면 개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안전하게 떨어져 있다가 반드시 개 주인에게 물어보고 다가가야해 도망치지 않기 개가 무섭다고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오히려 개가 쫓아올 수 있어 그래서 개가 무서워도 도망치듯 뛰지 말고 개한테서 물러나야해 개를 자극하지 않기 팔다리를 크게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 개는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낀대 괜찮으세요? 이 개의 주인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왕자님? 어머어머 괜찮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그래요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몹시 사납거나 커다란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요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